헬로 키워드 헬마우스 은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안 들어도 이슈를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는 헬로 키워드 헬마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방역 관련한 소식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아무래도 조금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항상 보면 헬마우스 은 신용적이에요 알아두면은 들어두면 다 살로 가고 피로 가는 거 오늘이야말로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해주세요 오늘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만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모임입니다 모임? 우리는 지금 4명 이상 안 된다 8명 이상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모일 때 지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 모임일 경우에는 5인 이상은 안 된다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8명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의 기본인데 오는 6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 1차 접종자부터는 이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6월 1일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금 챙겨보실 게 제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나온 브리핑 자료 중에서 표를 하나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1일 그리고 7월 10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계 가족 모임을 하실 때 맞은 사람은 직계하는 인원 숫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명이 모였더라도 거기에 1명이 만약에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그렇군요 10명이 모여도 2명이 예방접종을 했다면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접종자만큼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군대 용어로 열회 아주 기분 좋은 말이죠 열회 정말 좋죠 열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열회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하면서도 강조했었던 게 추석이 9월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여유 있게 직계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접종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모임을 만들고 소모임을 하거나 취미활동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접종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주 자랑스럽게 예뻐내면서 다니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60세 이상의 은퇴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조금 적절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무래도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7월부터는 모임을 넓혀주는 방안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1차 접종이 끝난 사람은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회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4명까지 모이던 기존 조치에서 추가로 접종자가 1명, 2명, 3명, 4명 아무리 늘어나도 접종을 받았다면 많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식당, 카페,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종교활동도 종교활동도 접종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집합 제한 숫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직자들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접종 많이 받으시라고 오히려 신도들한테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럼요 지금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온라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접종을 많이 하시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70% 이상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9월 이후가 되면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가 아예 재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방역당국의 지침입니다 결국은 접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실천하는 면허증 그렇죠 이렇게 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숨통이 더 트일 건 아무래도 마스크죠 두 번째 키워드 마스크인데요 6월까지는 일단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1차 접종을 하는 거라서 마스크 지침은 그대로 실시가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1차 접종을 하셨다면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다 그렇군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산에 가서 등산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산에 가끔 가는데 마스크 쓰고 산에 가면 죽을 지경이에요 숨차니까요 죽겠어요 아주 그런 데서는 이제 조금 해방되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기라든지 접촉의 다양성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실상 집단 면역이 달성된 이후인 올해 12월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왕 마스크에 훈련이 됐으니까 실내는 조금 우리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방송 진행자는 뭐 맞춰준다는 얘기 없어요? 방송 진행하시는 경우는 사실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가림막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식 없다 이거군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진행자를 위해서 제일 내가 제가 질병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방송 진행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백신 빨리 맞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이제 신바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잔여 백신입니다 잔여 백신 남는 백신인데 뭐냐면 이제 6월부터는 백신 이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뭐냐면 백신 접종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노쇼 백신 혹은 예약 인원이 백신의 잔여 량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남는 백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병당 이제 표준적으로는 10명까지 맞을 수 있고 주어짜기 주사기를 사용하면 11명 12명까지 맞을 수가 있는데 10명까지는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 예약하는 사람의 숫자가 만약에 9명이다 그러면 한 명 분량이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루 지나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아하 그 한 명 분량을 위해서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서 바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당일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으로 얘기하자면 대기자 명단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이네요 네 대기자 명단입니다 근데 이 대기자 명단을 내일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예약이 이뤄지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시면 내일 오후 1시부터 그렇게 되면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 앱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우리 동네 이 내가 있는 지역 혹은 내가 궁금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조회해가지고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기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예약을 걸어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되고요 당일날 바로 연락이 와서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이제 전화를 통해서 그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예약 걸어놨는데 내일 맞으러 간다고 아 그래요 아주 부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부부가 같이 가면 더 좋을 건데 저도 사실 이제 이 목동 cbs 주변에 한 서너 군데 정도 예약을 걸어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아 그래요 부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정립해서 다시 좀 수정안을 내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런데 뭐 백신 접종 받으면 뭐 작은 선물 같은 거 뭐 좀 예쁜 거 이런 거 하나 주고 그럼 더 좋을 건데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복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이 이상으로 지금 접종이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고민이 많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특정 주 같은 경우 델라웨어 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 당첨금 5천 달러 500만 원 정도 되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복권을 나눠주고 있고 오하이오주 뉴욕주 메릴랜드주도 이제 수백만 달러짜리 복권 당첨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수백만 달러 수백만 달러 그러면 접종 받고 복권 당첨 되고 완전 땡큐죠 꿈만 꿔도 신이 나네 더블 땡큐 땡큐 땡큐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뭐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랑 협약을 해가지고 백신 접종 센터까지 가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태워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고 뉴욕주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지하철 카드를 공짜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분 좋은 거야 이것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헌혈에 참여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건데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고궁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입장료나 프로그램 참여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 무료로 해 주는 거 이 정도인데 아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 발표를 할 때도 지자체나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라고 권장하긴 했는데 조금 좀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접종 지원금 같은 거를 뭐 지하 화폐로 지급을 한다든지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제가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이 이런 인센티브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는 하긴 합니다 네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백신 접종받은 사람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주겠습니다 국가유공자요? 네 너무 쎈가? 갑자기 너무 쎄게 다 시키신 것 같은데 네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마우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